시흥시가 경기도 주간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2년 연속 경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시흥시 환경교육성과공유회가 개최됐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12월 셋째 주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매년 경기도에선 시군종합평가를 시행하는데요.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시흥이 경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종합지표로 국정과 도정시책과 관련된 총 101개 지표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발목할 점은 시흥은 작년에 이어 전지표 S등급을 달성해 경기도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경신했다는 점인데요. 시흥시가 두각을 나타낸 지표는 문화누리카드 예산 집행률과 환경진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우선 구매율이었습니다. 각각 경기도 1위와 그룹 1위를 차지해 값진 결과를 얻어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1위 도시 시흥, 내년에도 시흥시는 시흥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시흥시 환경교육성과공유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시흥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내년부터 3년간 시와 호와 스마트업 탄소중립교육 등 5대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선언하며 협력한 유관단체와 활동가와 이뤄낸 공동의 성과로써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 5대 특화 사업과 연계, 전임강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흥에코센터 상설 전시관을 리뉴얼하고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흥시는 시민 실천 강화에 힘쓰고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 선도도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